컵이 커요. 컵 커요, 컵 커요. 우측이 양념 닭강점, 좌측이 간장 닭강점이고요. 뒤에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치킨을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고기로 준비를 했습니다. 치킨 못 드세요? 먹다 체험한 적이 있어서. 그래서 매너 있게. 나도 뭘 먹고 왔는데. 오늘의 간식 게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상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. 좋아, 좋아. 가난키 퀴즈 아시죠? 가사랑. 노영원 가난키 퀴즈의 반대 버전인 가사 격정 드라마 퀴즈. 잠시 후 격한 감정을 가진 국내 최고의 성우분들이 특정 가요 가사를 드라마 대사처럼 연기를 해 주면. 여러분들은 가수와 공명을 맞추시면 됩니다. 거의 제작비 쏟아붓어요. 모르니까요. 간식 게임을 쏟아붓습니다. 첫 번째 문제 주세요. 널 보면 뒷채기가 나올 것 같아. 너만 보면 해 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. 어떻게 해.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참기가 힘들어. 나의 마음이 내 사랑이 더 이상은 삼키기 힘들어. 너만 보면 해 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. 어떻게 해. 러블리 자춘. 정답. 파이팅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세계 성공. 진짜 어렵다. 춤추니까 참 예쁘다. 적당히. 아추를 맞춰 냅니다. 대단하네. 알겠는데 매치가 안 되네 이게. 한석규 씨 느낌이 나가지고. 어떡해. 어떡해. 저 세기가 나오고. 아추어. 잘한다. 이게 계속 듣게 돼서. 그럼 지분도 같이 들리지. 난 무슨 만한 줄 알았어요 정말. 난 만한 줄 알았어요 정말. 음 저거 맛있지. 시장 탁강점이 그렇게 맛있어. 무조건이 무조건. 덧가속초. 다음 문제 주세요. 네가 남자 많은 여자 싫다해서. 누가 말 붙여도 외면했는데. 네가 잘 노는 여자 싫다해서. 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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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 먼저 했어요. 디비. 하늘 땅, 별 땅. 여러분 심호흡하면 아직. 야 이거 미쳤다. 아직 아니야. 혜리 아직 아니에요. 아직 아니에요. 거기 멈춰. 먼저 대기실에 멈춰 서세요. 혜리. 정답. 아이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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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리. 타조 아니야. 타조. 푹도한가. 가즈아. 한 대구도 도로. 한 대구도 도로. 아이고, 저런 사람. 그 어느 동안. 네게의 일이 생겨버린. 열고 있지만. 이대로 너희. 잔여 맬 수가 없잖아. 자, 용계. 오우 베이비. 땅 שא exile. 하늘 대구빡도. 아, 야야. 공도 잘 춘다. 공 매기다 진짜. 공 매기자네. 이하리! 진짜 대박이다. 끊어졌어요? 뭐야? 끊어진 건데 돌린 거야? 끊어졌어요. 그거 이제 차야 돼. 아, 야야. 아, 야야. 아, 야야. 공 매기자네. 공 매기자네. 여러분 춤추다가 죄를 끊었어요. 크다. 아, 맛있겠다. 주세요. 누나의 화장은 너무너무나 예쁜걸? 믿을 수 없게도 이런 예쁜 누나가 내 건걸? 하지만 향수 뿌리지 마.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다. 아린, 아린. 찐타, 향수 뿌리지 마. 졸라. 자,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. 고마워! 와, 퍼포먼스 나 아니고. 향수 광고다, 향수 광고. 내 손을 두르면 다 세상을 가져올 것 같아 한 수 뿌리지 마 일어나는 진대 지킨단 말야 누나 누나 찐 정답! 자, 이겁니다. 문제 주세요!